아니 왜 이렇게 떠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밥벌이 6년차 소방관 이창준입니다. 현재 시간은 일요일 6시 57분이고요. 일요일에도 새벽에 일어나시고.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하는 당직 근무 날이고요. 24시간. 하루에 저희 저는 영양제는 한 열두 알 정도 먹는데. 한 번에 다 먹으면 좀 간독성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아침에는 피로회복제 내야만 먹겠습니다. 출근 준비하는데 가방을 싸 볼 건데요. 저 필요한 침넬하고 나눠서 먹기로 한 약. 와일드 바나나랑 치즈도 한 장. 출근룩을 준비해 볼 건데요. 가서 제복을 갈아입기 때문에 딱 출근룩은 두 벌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이렇게 1번 2번 입고. 오늘은 1번 입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출근룩 1번과 2번 차이가 뭐였어요? 솔직히 아무 차이 없어요. 아무튼 저는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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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신 분들은 어제 밤에 근무하신 구조 2팀 직원분들이시고요. 아 이분들하고 이제 바꾸는구나. 체온 측정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분위기가 이제 군에서 내무방 같은. 맞아요. 아 개인 정비실이 있구나. 저희 기동복으로 환복을 완료했습니다. 기동복으로. 오늘 24시간 동안 입을 보시고요. 항상 익숙한. 또 다른 방식으로. 네.